잘 봤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여러분 잘 됐으셨나요? 네. 왜 이렇게 오늘 텐션이 없으세요? 기분 안 좋은 날이세요?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다음날 월요일이네요. 그런 말이에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버스킹 즐기셔야 되니까 마지막 고객님이랑 같이 즐겨주세요. 여러분 알겠죠? 네. 한 번도 알겠죠? 네. 같이 소리질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멤버들 같이 합시다. 안 되겠습니다. 제가 음악을 하면 주세요 날 거예요. 음악 주세요! 자 대표님 신발동 스킬 나왔습니다. 신발동 스킬 아 예쁘다. 자 여러분 핸드폰 플래시 켜주세요. 마지막으로 즐기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핸드폰 플래시 켜주세요. 자 여러분 핸드폰 플래시 켜요. 아니, 신발동 스킬이 있는 강아지 소식이 있는 강아지 소식으로 장아지 사회에서 AK가 장아지야